제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이유로 전남 선거구 공천심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전남 선거구 숫자는 10개 그대로지만 영암무안신한 선거구가 없어지고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가벌은 3개 선거구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은 4석에서 5석으로 늘고 중서부권은 6석에서 5석으로 바뀌는 아닙니다. 전남 중서부권 정치권은 동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위협하고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 결정 철회, 다시 말해 기존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선거구 획정의 역행은 지역 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언제나 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어떻게 쪼개지고 합쳐지더라도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보니 불균형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인 재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대응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협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공중 분해되는 선거구는 물론 쪼개지거나 더해지는 선거구에 속한 예비 후보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활동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중앙선관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월 21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다음 카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선거구를 획정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3월로 선거구 획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지만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 21대 총선은 선거를 39일 앞두고 확정됐습니다. 자칫 이번 제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